2023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이 내일 개별 통보됨에 따라 강원도 수능 성적 공개를 위한 성적 취합이 시작됩니다.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일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수능시험 응시자들에게 개별 성적표를 통제합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주 도내 84개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생 수능 성적을 취합한 뒤 분석해 오는 20일 국어, 영어, 수학과목의 100분위 평균과 등급별 비율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.